네 안녕하십니까 대구의 아들 대구의 자랑 여러분의 참고백이 이찬원입니다. 자 드디어 1년 만에 미스터트롯 대구 공연이 개최가 되어서 너무너무 기쁘고 설렙니다. 자 특히나 엑스코어 동관에서 열리는 첫 번째 콘서트가 바로 저희 미스터트롯의 콘서트라고 하니까 더욱더 영광이고 너무너무 기쁩니다. 앞으로도 여러분들 엑스코어 동관에서 많은 공연 많은 콘서트 사랑해주시고요. 앞으로도 많은 좋은 공연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. 이상 대구의 아들 이찬원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